오 독특한데 보니까 인테리어가 흔히 보지 못하던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 맞죠? 맞습니다 잘했다 잘했죠 요즘 또 워낙에 뭐 이거 우리나라 맞아? 하는 생각인데 우와 화장실에 문이 없어 이게 6폰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 맞아요 이거 트레이스포머네 왜 이렇게 해 위로 같아요 잘 찾아오셨으니까 이걸 아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안녕하세요 갑갑갑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경기도 성의 우정읍 지음주택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 다용도라고 끌고 다닌대요 집을 궁금합니다 가볼까요? 이번에 새로 나누어 신모델이죠 신모델 이쁘네 오 도로 옆에 바로 있어요 지음주택이라고 크게 보이고 되게 다양한... 맞네 이게 사무실이 어디야? 사무실 저 안쪽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 지음주택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우한설 대표님이요? 네 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되게... 영하시네요 하하 예 주차하고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예 여기 좀 드릴게요 그치네 이야... 야... 그래도 야...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여기서 대표님을 뵀는데요 아 대표님... 어 네 진짜... 좀 가볼까구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어떻게 되십니까 저 양영일 부장입니다 아 예예 양영일 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을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구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요게 오늘 소개할 주인공 네 티하우스요? 네 지금 집 티하우스 소피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좀 독특한데 보니까 네 외관도 독특하고 또 하부에 보면은 이게 좀... 이거 카라반하네 지금 우리 흔히 카라반 연상하는 네 그쵸 연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카라반 보다는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어 트레일러 하우스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하우스요?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티하우스요? 네 티하우스요 트레일러 하우스는 이제 끌고 다니는 집 이잖아요 그쵸 끌고 다니는 집이긴 한데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만드는 모델은 정박형으로 또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소개할 모델은 정박형 네 정박형 트레일러 하우스입니다 정박형 트레일러 하우스 네 뭐 이제 끌고 다닐 수도 있는 로드형이 또 있습니다 네 솔직히 외관은 일반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안쪽 내부에 있습니다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아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밖에 이 외장 마감 이런 것도 지금 힘을 쏟았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타나목도 사용하시고 네 맞습니다 타나목도 들어가고 현재 징크 엠블록으로 들어가서 네 실상 외장에서 봤을 때도 고급스러움이 묻어 나올 수 있죠 음 요게 요게 좀 달랐어요 네 무늬가 이렇게 있는게 네네 부드럽다 색상이 주는 거랑 또 약간 자연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시겠죠 자연적인거 하하하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 말씀드린게 좀 더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또 인상적이에요 이걸 아실까요 시청자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은 아실텐데 부장님은 아십니까 아유 저는 아직 연세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코뚜레에요 코뚜레 네 맞아요 소 밭 댕기질하는 소에다가 코에다 끼우는 네 이게 이제 복이 들어온다 온다 예 알고 계시네요 아니요 아하하하 옛날 시골집들은 가면은 코뚜레가 꼭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한번 보게 되면 나가지 않는다 이거 약간 말바울고비랑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건데요 지금 1층 바닥은 7.5평 2층은 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5.5평의 집입니다 아 15.5평이요 네 천장도 똑같이 징크 패넬로 앞에가 근데 지금 폴딩 저기 뭐야 폴딩 도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폴딩 도어입니다 아 그죠 그렇게 했어요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개방감을 주려고 일부러 폴딩 도어로 만들었어요 카페 분위기가 나오겠는데요 카페 분위기가 나오겠죠 카페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글림핑 쪽에서 제일 문의가 많으세요 네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고 실제로 지금 글림핑 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에 실액이 달아서 실액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네 여기가 침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창이 두 개가 아래쪽은 픽스 창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열리는 방향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게끔 일부러 만들어 둔 창입니다 강박형 15.5평 빨리 실력을 보여주고 싶죠 아우 저는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추워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니 추운 것도 있지만 안쪽을 보여드려야 저희의 뒷배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어 들어가 보시죠 잠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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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들어가 있었는데 못보셨어요? 아 지금 넓어가지고 못보셨다고요? 자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 가구로 저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게 지금 계단이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수납공간이네 네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계단 끝까지 여기까지요? 네 끝까지 있습니다 수납 걱정은 안 하세요 일단 그래 아까 올라갈 때도 통로가 넓어서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요 인테리어가 흔히 보지 못하던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 맞죠? 맞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레이아웃 이런 구조가 보기 힘들거려? 힘들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들었죠 그죠? 뭐 이거 우리나라 마저 할 수 있겠네요? 우와 화장실에 문이 없어 이야 이런식으로 네 되게 특이하네 네 또 게다가 이제 주방의 가운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방감도 훨씬 있고 아무래도 요리를 하더라도 사실 주방 그 일반 가정은 주방이 훨씬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층구가 낮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를 더 오픈시켜가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더 신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거실 느낌이에요 거실 여기 보시면 조리도 있고 여기 인덕션도 있고요 응 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주방 느낌이 전혀 안 난다 가운데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전 가운데 반대편으로 제 뒤로 이렇게 보면은 홀딩도 아까 밖에 봤던 네 이거 문을 열면은 다르죠 앞에만 정원이라든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바베큐 장 바베큐 하고 물이 나르고 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음식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음식 할 수 있는 걸로 제 입볼이 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야 이거 다르네 그동안 보던 어떤 주택 농막 또 이런 세커너스랑은 다른 지금 이게 기본이 지금 들어가는 폴딩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쵸? 뭐 추가금액이 없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폴딩도입니다 아 진짜 이거 인테리어 잘했다 아 잘했죠 네 요즘 또 워낙 하얀색깔 화이트톤으로 하는게 또 유행이라서 전체적으로 페인트로 도장을 했어요 벽지가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가 본데요 그쵸 일반 주택에서 보기 힘드죠 저희도 그래서 이 페인트 도장하는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벤자민 모어라고 아 고급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이죠 네 비싸서 잘 안쓰는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집이 더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처음에 이제 카페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은 네 네 강남에 나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원 주택이라든가 고급 주택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6평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아 맞아요 근데 6평에도 이런 벤자민 모어 펜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죠 아 들어갈 수는 있죠 있는데 있지만 물론 이제 농막형으로 할 경우에는 좀 추가감이 들어간다 근데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가 냉장고 그쵸 이게 진짜 다르네 여기가 냉장고고 여기가 전자렌지요 네 맞습니다 삼성꺼 전자렌지 오 분 오분 네 삼성 제품으로 왔고 밑에 이건 뭐일까 이게 어떤거냐면 테에르입니다 오~~ 요 식탁 개념으로 이제 오 네 이게 뭐 2인용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으아아아 의자는 하나 뭐 손님이 왔든 안왔든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되겠는데 근데 이제 둘 정도 있으면은 둘 정도 있으면은 이제 이거 빼고 트랜스포머네요 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가 좋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도 이제 빌트윈으로 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오 이것도 이제 소리가 나면 웰직해요 웰직해요 지금 여기 오오 뭐죠 이게? 인덕션인데 인덕션인데 후드가 후드를 닿을 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잘 고안해내가지고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인덕션입니다 보통 우리 다 후드가 위에 투덜하게 위에 있죠 기능이 잘 될까요? 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와 지금 보시는 분이지만 연기가 나오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멀리서 보니까 잠깐만 나와봐 주시면 어 네 아 이거 잘 안보이네 이걸 어떻게 총 4,5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인덕션은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안으로 빨아들이고요 음 음 이거는 별도 옵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두 개는 수납 그쵸? 어 대신에 바닥에 이쪽에 다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닥 쪽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하하하 화두에다가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일반적인 사이즈에 여기는 밥솔을 놓을 수 있도록 밥솔을 놓을 수 있도록 네 매일정도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안에가 지금 거실이요? 네 이쪽이 거실입니다 이게 또 달라요 여기서 이 주방과 거실이 이쪽에서 이제 TV 빔프로젝트 같은 걸 놓고 충분히 채워올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 TV 그쪽에 있어요? 네 여기 빔프로젝트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위로 같아요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잘 찾아왔죠? 잘 찾아오셨습니까? 어 여기가 테이블이 좀 하나가 있었고 이거는 저희가 가구 옵션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단순히 이제 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거 다 전체로요? 전체가 다 아까 하나도 빠짐없이 제발이 맞네 여기 수납 걱정은 하나도? 어 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가 여기는 이제 성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2층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머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빔이 어딨죠? 아래에 있습니다 아 얘가 빔이 나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어 스피커 기능도 되는 건가요? 네 스피커도 되고 아 스피커도 되고 네 빔도 나오고 오 지금 잘 안 보이겠다 시청자분들이요 네 지금은 너무 밝아서 예 안쪽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우선 바깥에 이제 아침 일어나서 이제 아침 일살리나 시원한 공기 맞을 수도 있고요 오 틸트형 윈도우 지금 와 이거 완전 대창인데요? 완전히? 정사각형은 아니구나 네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입니다 이쪽에도 창이 세로 창이 있고 저기도 똑같이 개폐가 되는 예 그럼요 그렇죠 개폐 되죠 45도까지 45도까지 45도까지는 안 되고 현재 이 상태가 최대입니다 저기 그러면 한 27도 될까요? 하하하하 2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창이 여기 뒤에도 또 이렇게 있고요 네 산면이 다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이 거실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이제 일부러 저희가 네 바깥에 처마가 없는 대신에 안쪽으로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바깥에서 살짝 디테일하게 또 잡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삼중유리 수 있습니다 삼중유리요? 네 로이코팅 네 그럼요 이런 고급 주택에 맞게끔 고급 청대를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2층에도 맞습니다 전부 다 여기도 주무실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또 여기 불을 켰을 때 분위기도 다른데 불을 켜고 될까요? 네 오오오 이게 밤이어야 더 이쁘게 보이게 할 텐데 밤에요? 네 혹시 뭐 밤에 찍은 사진 있습니까? 있죠 저희가 몇 장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 여기가 7.5평 지금 따뜻하네요 네 바닥에 또 전기 난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강마루요? 그죠? 네 강마루로 들어가 있어요 아 화장실 여기 있었구나 아까 스캔할 때 형까지 쪽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화장실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세탁기가 여기 있고요? 네 세탁기 쪽에 있고 여기가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죠 네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제 방람회용으로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문을 안 만들어둔 거고요 실제는 여기 문이 들어가죠 그죠? 문이 들어가죠 깜짝 놀랐네요 실제는 문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문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문이 이쪽에 생겨가지고 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응 여기가 인자 인자 여기가 변기가 있고 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변기 뒤쪽에 또 여기 수납장이 있는데 휴지를 보관한다든지 가병 네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네 수납공간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세면대 있고 뒤에 야 또 샤워 샤워 공간이 샤워실이 있습니다 네 샤워실 아 진짜 고급스럽게 다 있네 하나하나 그냥 주택을 보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또 집을 짓는 회사답게 또 주택의 느낌이 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아 원래 회사가 그럼 집을 짓는 회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집을 짓는 회사인데 제가 이런 티하우스까지 같이 짓고 있습니다 농목부터 60평까지 단열은 기본 어떻게 되는지 단열재는 현재 글라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라솔이요 경량화는 되어있지만 사실상 집이 들어가는 단열재들이 들어가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인가요? 네 신발장입니다 안쪽에 키나 자동차키라든지 다른 거 보관할 수 있게끔 가볍게 뚫어놨고요 근데 여기가 좀 작네요 보니까 출입문 출입문이 조금 좁다고는 할 수 있죠 왜냐면 출입문이 현재 800사이즈로 나와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폴딩도어가 있기 때문에 폴딩도어를 근데 왔다갔다 들어가는게 충분하죠 아 그래요? 폴딩도어는 더 나쁠 수 있어요 식은 장치를 할 수 있는 폴딩도어도 있어요 이걸 아예 저희가 건축주님의 취향에 맞게끔 하려면 아예 이 현관문 없애고 이 폴딩도어 장치에 식은 장치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컨트롤러요? 난방 난방 얘는 냉랑망기 아니요 얘는 실링팩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어 조명이 색상이요? 네 조명 색상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색과 주광색으로 한번 위로 네 올라가볼까요 쪽부터 볼까요 그러면 네 저기 아까 우리 밖에 봤던 네 바깥에서 봤던 침실 여기가 두 명은 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두 명 잘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옷장이요? 네 옷장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 야 잠옷까지 아이들 잠옷 돌려놨습니다 아이들 방에 그네 네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냉랑망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반대편에도 있어요? 가보실까요? 뒤에 창 한 번만 열고 갈게요 밑에는 픽스로 된 창고 그리고 위에는 교폐가 될 수 있는 물론 원하시면 안에도 열리게 한 창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중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아 고객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추가로 가능하다 자 이 반대편에는 또 하나의 베드 공간 침실이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아이들은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은 그럼요 여기가 두부가 잘 수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네 방 침대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까는? 네 둘이 비슷합니다 네 긴 사이즈입니다 오 여기 또 있었네요 냉랑망기가 총 세 개 들어가있죠 그러네요 세 개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창이 이건 픽스 창인데 아니요 열리는 창입니다 아 다 열리.. 그쵸 이쪽도 열리고 창 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갔네 이게 지금 창이 네 또 고급 창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중간에 복도 창이라거나 저거 저거는 개폐가 안되는 거지만 이것만 픽스이고 딱 그 중간에만 고정된 창인거죠 양쪽으로 이게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아 그럼요 자 여기는 걸터 앉아서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화장대 여기는 장롱견 모짱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양말 속옷도 넣게 되는 거고 네 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사모님께서 화장품만 쓸 수 있고요 네 두터같은거죠 음 그래서 긴 뭐 롱코트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도 보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네요 편안하십니까 네 야 뭐야 여기도 창이 있어요? 큰 창이 예 오버한거 아니 오버 열리지는 않지만 영화 통해서 볼 수 있는 뷰들이 있죠 이야 밖에서 보이잖아요 보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복도는 괜찮아요 그렇다 없다다 혹시 내려가서 내려가서 목동본 있나 한번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그러게요 와 이런게 있었구나 이게 일반적인 농막수용주택에서는 보기가 힘든 어려운 구조물이죠 근데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듣고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다른 다양한 모델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가격도 맞으십니다 근데 가격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게 구매하고 싶은 드는 얼마에 사야 되는 건지 또 옵션별로 가격이 달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가구가 풀로 가구가 풀로 들어가 있는 거는 9천만 원이고요 아 네 근데 여기서 기본 싱크대를 제외하고 네 현재는 기본 싱크대는 아닌데 어쨌든 싱크대를 제외하고 다른 가구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수납장이라든지 아니면 거실에 보이는 저 장이라든지 네 저런 가구들을 제외하면 7천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이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인트가 아니라 벽지로 바꾸면 이제 6천만 원부터 저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까지 네 다양하게 좀 옵션별로 저희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박형 T하우스 정박형 T하우스 트레일러 그리고요 다음에 또 뭐 로드형도 로드형 파는데 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잘 구경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음주택은 모듈러 주택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다용도라고 그러던데 네 6평부터 60평까지 짓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느끼고 했지만 한국에서 이런 구조 저거 못 봤어요 네 40총까지 짓는 회사 고생하지